발명쇼! 저희 발명쇼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발명쇼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약 100억 원의 우승 상금이 저희가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도전자 로봇 바디를 완성시킨 미국에서 온 나일론 머스크! 안녕하세요. 저는 나일론 머스크입니다. 오늘 발명품은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로봇 바디입니다. 일단은 혹시 어떤 기능이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나일론 머스크 로봇 바디? 어떤 바디? 퍼스트 모드! 인덕션 모드! 모든 음식을 뜨겁게 대우는 인덕션 모드입니다. 인덕션 모드요. 인덕션 모드! 핫버! 핫버! 놀라지 마세요. 핫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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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본인이 드실 수 있나요? 네. 어, 그래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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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다음 모드입니다 ATM 모드 돈을 인출할 수 있다는 ATM 모드 놀라지 마세요 돈 좀 뽑아볼까? 10만원만 인서트 카드 달러가 나오네 그러네요 끝이에요? 영수증은 왜 안 나오지? 영수증은 어디서 나와요? 다 나갔어요? 생 팬티가 나왔네 안 들어가 장난치나지 엑스보이 넌 왜 안 들어가? 네? 뭐 할 말 있어? 엄마나 TV나 하네 뭘 소리하니까 들어가니까 여러분께 대신 사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너 지금부터 시작이죠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황교영 교수와 그의 조수 조수봉 씨를 소개합니다 알맹왕 알맹왕 나의 인생 알맹왕으로 인류를 응원하자 알맹왕 왕경영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왕경영 교수님을 모시고 있는 조수 중에 최고봉 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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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열 씨다 우리 왕경영 교수 왕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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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은 팔병도 좋아하고 발표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도박도 좋아하고 불법 유턴에다가 길방까지 좋아한단 말이에요 워워워워워 좋아요 멋스럽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선생님 그래요 우리 조수가 긴장을 참 많이 한 모양입니다 와 자 세계적인 발표를 앞두고 참 발심이 떨립니다 오늘 조수봉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그 얘기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 전부터 그러면 안 돼 아크아크 자 첫 번째 발명품 여러분 이 공장 공사장에는 왜 안전 장비들이 다 회귀로 돼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사장에서 안전 장비들이 다 똑같게 돼 있어요 똑같을까요? 응 왜 그럴까?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일률적이더라고 그게 공사장 왜 이렇게 아니 아니 큰일을 하실 분이 작은 목소리에 신경쓰지 마십시오 왜 자꾸 귀신 들린 사람처럼 아 궁금해하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왜 우리 안전 장비들은 다 똑같이 생길 수밖에 없을까요? 왜 똑같아 싶어? 우리는 바로 그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그래 그래 맞았어 지금부터 잘 들으면 돼요 알았어요? 잘 들으면 돼 하이 참가 긴장이 돼서 그럴 수 있어요 오케이 이상한 소리도 내지 마세요 말 시키지 마요 하지 말라니까 저 사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 그럴 줄 알고 계속 봤다니까 그래요 자 그리고 네가 계속 미니까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네가 지난번에도 발 이렇게 헛디들 뻔했어요 아 조심해 긴장한 건 긴장한 건 알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연구소에서 유전자 변형으로 탄생시킨 슈퍼 누에고치 와 누에고치가 좀 어려울 수 있지 이게 그게 누에가 뒤에서 치를 이렇게 펄러고어를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옷 같은 거 만드는 것만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새끼가 진짜 아 왜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한 문장만 안 하겠습니다 누에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지 마 누에 하지 마 누에 안 하겠습니다 지금 꼴매기 싫어요 하지 마세요 누에 구역질 날 거 같으니까 하지 말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누에 아 진짜 이거 아 누에 입 찢어요 조수봉 씨 처음부터 달리는 코는 아닙니다 뒤에 더 많이 남고 더 격해지는 하지 말라니까 그거를 아니 손으로 이렇게 하면 어 찢지 마십시오 제가 이 슈퍼 노예 거의 뒤에서 우리가 천연 강화 합성 소미를 뽑아냈습니다 아주 얇게 제품들을 만들었죠 여러분들에게 손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여드리자면. 우리 둘이 가잖아요. 안전조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벙거지라고 하죠. 버킷에 초경량 소미를 만들어서 안전까지 책임집니다. 아주 튼튼하죠. 그리고 방진 마스크까지 저희가 모조리 다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옷을 만들고 시장 조사를 해봤습니다. 패션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시장 조사 결과 자그마치 백조원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우와 백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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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안녕하세요. 백조원이에요. 아니 뭐 하는 거야. 왕 경영께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백조원 불렀어? 상현 씨 시작. 왕. 왕. 그냥 하는 거야. 안 그러면 망한다니까.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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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치 없이 먹고 싶어요. 영 재밌죠. 영 재미없잖아. 이러면 말 안 되니까. 알았어요? 왜 하는 거예요. 내 말 똑똑히 들어. 내 말 다 시켰는데 다 하는 거야. 알았어요? 내가 왜 하는 거야, 이거를.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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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제발. 백조원이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제발.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말은 절대 허심 안 됩니다. 아니, 백조원이 이렇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또 불렀어요? 아니, 안 됐어요. 내가 시켰는데 해야 돼. 돌아갈까 봐, 돌아갈까 봐. 어디로 돌아가, 내가. 나 쩌리 안 했어요. 안 했어?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나 돌리면 다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니까요. 힘들 안 할 거야? 할까? 할까?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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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하지 마세요, 선생님. 너무 힘듭니다. 이거 모가지가 너무 아픕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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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선생님. 마찬가지로 어디 계세요? 미친놈이랑 방송을 하는 거야. 이게 뭔 일이야, 진짜. 선생님, 저기. 생방송 중이라 빨리, 빨리. 빨리 보여줍시다, 선생님. 빨리빨리 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개발한 안전장비. 여러분들한테 벽돌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수봉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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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와! 잠깐만요! 우와! 잠깐만 그... 소리가 이상해요. 탄지, 벽돌 이미 똑같은 겁니다. 아니에요. 소리가 하나가 이상하다니까. 아니 똑같은 겁니다. 이거 이거 다 똑같은 겁니다. 아니라니까. 아니 지금 놓은 거, 지금 놓은 게 이상하다니까. 다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게... 디저... 어우 나 지금 방금 끔찍했어. 디진다니까요. 탄지. 사람이. 스펀지일 뿐입니다. 벽돌 충격 실험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쫄보 쫄보. 네, 네. 두 번째 발명품, 챕터 투! 아, 긴장하래가 제가... 가스가 좀 나왔어요.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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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몰라서 묻는다요. 나왔어요? 나는 알았냐 그럼? 나는 알았어 이게 나올지? 장난임동, 챕터 투 하시면 돼지비. 두 번째 발명품은 안경을 쓰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연구소에서 특별히 개발했습니다. 와아... 안경 쓰시는 분들 겨울철, 여름철 습기 많이 자시죠. 그리고 비가 내리면 물방울이 맺히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혀 젖지 않는 특수 빵수 안경 렌즈를 개발했습니다. 와, 빵수 빵수. 자, 안경 어딨죠? 빵수 안경, 빵수 안경. 안경 주세요. 빵수 빵수 위키! 빵!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지금 막 생각났다요. 앞에서 그 발광을 해놓고 또 하는 거야. 몰랐지. 지금 생각하는 걸 하지 말라니까. 몰랐지. 아크아크. 속으로만 하고 혼자 웃어요. 이런 걸 하지 말고. 여기가 네 개인 방송 유튜브가 아니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 안경. 그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와, 비바람이 몰아쳐라. 이 물...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 왜 그러세요,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내 빤스를 입고 왔는데. 아니, 왜 비바람을 갑자기 이렇게 치라고. 비바람이 아니라. 아, 제가 실수를 했습니까? 내가 이걸 끼고 뿌리든가 이 앞으로 쫄쫄쫄쫄 나오는 것으로. 아니, 여기가 아니라니까.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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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אב아, 아유. 저거 뭐 하는 거야. 아유. 아유. 어 Spoiler… 어 JC. 어 봐. 어 봐봐, 어 봐봐, 어gar. prages... 저리가 보 stole, 저리가. 호박. 어 보안 staan programs,iben. VERN, 정を… 너 가만 보니까 너 사춘기 때 누가 이상하게 보내서 그런 거 같아 사춘기 때 뭐 하지 마시봉 급식 어떻게 먹었는데 서로 축제하는 거 하지 마시봉 사춘기 때 문세윤 출렁 출렁출렁 친구야 니 거 내가 버려줄까? 이리 줘 하지 마시비 하지 마시봉 너 목마다 목이 밟아 물 먹어야지 나는 성숙이 해변으로 수영을 간 황제성 아 좋다요 바다 수영이 좋지비 해파리 때가 몰려오면 둥 물리면 안 돼 소임 안 돼 소망 가자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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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더 더 더 좋다요 조심해 해파리 더 해파리 더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